어제 청약 사이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객님 앞에 943명 뒤에 1101명이 되기 때문에 그 개포주공을 재개발했던 아파트 개포주공 1단지입니다 1단지죠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이거 뭐 무순위 청약 3가구가 나왔는데 100만 명이 넘게 몰렸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좋은 아파트 강남에 엄청 비싸고 고급 최신 아파트인 거죠? 올 1월에 입주한 따끈따끈한 대단지 6702세대 대단지 아파트고요 어제 저도 접속을 했거든요 대기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일단 입지 자체는 강남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파트고요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니까 너도 나도 들어가는데 이게 무순이거든요 계약 취소된 무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아무런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집이 있어도 되고요 10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지역도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청약이 됩니다 보통 우리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순이는 전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100만 명이면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0명 중에 한 명이 청약을 했는데 그리고 가구수로 따지면 거의 모든 집이 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집이 다 했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갓난 어린애들이나 아주 나이 드신 분들 빼고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 가구가 나왔다는데 보니까 전용 34제곱미터가 나왔고요 59가 나왔고 13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34가 6억 5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요 59가 12억 9천만 원 132짜리는 21억 9천만 원 네 이 분양가 자체가 일단 세긴 세요 그런데도 이게 반값입니다 반값 시세 대비 반값 시세 시세가 3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6억 5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시세가 지금 층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층 기준으로 로얄층은 13억 정도 합니다 와 진짜 두 배네요 이번에 나온 물량은 이제 층이 3층 4층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그렇고요 전용 59는 지금 시세가 22억 와 22억 중간 로얄층이 22억이고요 132는 49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억 로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층수가 낮기 때문에 49억까지는 아니고요 20억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20억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팔 때 또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가 2년 이상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니까 2년 세월을 기다려야 되고요 양도세가 12억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받아도 그러면 결국에는 양도세 5억에서 6억 정도 내야 되고요 우리가 40억이라고 하더라도 40억을 만약에 은행에 그대로 넣어둬도 이자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20억이 남아도 10억은 사실은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결국에는 10억 버는 겁니다 20억 중에 10억 버는 건데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20억 로또라는 건 이제 그냥 다른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시세로만 딱 봤을 때고 그냥 계산적으로만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반 정도 거기에서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면 아무튼 뭐 20억까지는 아니어도 로또인 건 맞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만약에 이거 조금 이건 김치국 마시는 예측이긴 하지만 당첨되면 자금 조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가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금 조달은 일단 해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계약금 10% 내고요 6월 7일까지인가요 90% 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촉박해요 지금 이제 3월 다 돼가잖아요 3개월 만에 90%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강남이기 때문에 규제 지역입니다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ltv 50%인데 dsr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부모님 형제 친구한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야 우리 좀 나눠 가지자 좀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게요 100만 명이 몰렸잖아요 59제곱미터는 50만 대 1이거든요 수능으로 따지면 전국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전국 1등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붙을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이 그 사람은 누군가는 한 명이 나오겠죠 붙고 고민하겠네요 붙고 고민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걸 고민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로또 사면 당첨되면 부모님한테 얼마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분 좋은 고민을 하셔도 되는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시청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 출근길 보시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아마 하셨을 거고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이 새 가구가 나왔다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아무 조건 없는 새 가구가 나온 건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집을 누군가 왜 포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부적격 때문에 이제 무순위가 나올 수가 있는데 부적격 때문에 무순위가 나오면 전국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계약 포기 물량입니다 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이렇게 전국으로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부적격이면 그러니까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 잘못 넣었다가 나중에 탈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 지역에서만 보통 가입할 수 있고 이거 보시면서 아 몰랐어 이거 해볼 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당첨 안 되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순위 물량 이런 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청약 홈에 이제 청약 캘린더라고 나옵니다 청약 캘린더를 저는 수시로 누르거든요 누르면 이게 달력이 나오고요 그 달력에 어떤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지 분양이 되는지 쭉 나오는데 무순위는 무순위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무순위 아파트들은 무순위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좀 관심을 가져도 좋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일주일 전에는 공지가 되거든요 일주일 전에는 또 클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뉴스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jtbc 뉴스 관심 있게 보시면 반드시 있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어 이거 내가 해야지 달력에 체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 홈을 좀 수시로 들어가는 어떤 습관도 가져오면 좋겠네요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이건 좀 종합적인 질문인데 늘 부동산 전문가께서 나오면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순택자 중에서 지금 아파트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 지금 뭐 많이 뭐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속출한다고 하고 아파트값 하락세다 전국적으로 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서서 100만 명 뉴스 봤잖아요 그걸 판단 착오하면 안 됩니다 분양시장이 이렇게 좋아진 거야 알리가 났어요가 아니라 이게 특별한 아파트 아주 천재가 갑자기 나타난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 자체가 그냥 뜨뜬 미지근한 색깔로 따지면 노란색 보압입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감에 죽고 살거든요 뭔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야 집을 사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올랐는 집값에 대한 집값 인플레라고 하죠 집값이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많고 금리도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게 뭐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금리 0.25 0.5 내려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아직은 생각해보면 7년 오르고 이제 1년 2년 조정이 됐거든요 조정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자금이 되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금매물 찾아도 되겠는데 혹시라도 초조한 마음 조급한 마음 이러다가 다시 또 급등하면 어떡하지 빨리 2024년 내 집 마련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남아야 돼 급하지 않으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럼요 아직은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을 지켜보고 구입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는 노란색 봉합상태다 라고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